자동차 문화 자동차 문화 자동차 문화 자동차 문화 자동차 문화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퍼포먼스에 무게를 둔 주행의 개념보단 어려운 삶을 살았던 시기 자신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편해지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더욱 초점을 맞춘 소모품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자동차 문화도 서서히 변화를 겪어오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남다른 자동차의 성능에 대한 개인적 취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자동차 광고에서는 서서히 강력한 성능이라는 꼬리표들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국산차를 평가할 때 부실한 엔진을 가진 차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결사 역할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기아의 프라이드였는데요. 프라이드는 차체 무게가 900kg도 최대지 않는 현재의 경차들보다 100kg 가벼운 그런 차였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중량에 당시 힘 좋기로 유명했던 마치다의 엔진을 장착시킨 프라이드는 69마력의 출력을 발휘함으로써 그때까지 시중에 나와있던 66마력의 엑셀 차량과 비교했을 때 200kg 가까이 가벼운 프라이드가 오히려 출력은 더 높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차량의 성능을 이야기했을 때 자주 등장했던 것이 대관령 오르막길이었는데 프라이드의 경우 그 오르막길을 에어컨을 킨 채로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소문이 나며 강력한 차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에 불을 지피게 되는 그러한 차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현대 자동차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던 자동차에 대한 욕망을 포착했고 그렇게 고성능 자동차인 희대의 역작 엘란트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당시 컴퓨터 설계를 통해 전자제어가 가능한 MPI 엔진을 이야기하며 하이테크 휴먼 터치 세단 이미지를 전면으로 내세운 엘란트라는 그렇게 1990년 한국에 등장했습니다. 처음 이 차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엑셀도 아니고 소나타도 아닌 차라는 시기 대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엘란트라의 위치가 굉장히 어중간했기 때문입니다. 엑셀처럼 싼 가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나타처럼 큰 차도 아니었기에 중간에 있어 마치 개륵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시 엘란트라의 광고 또한 이러한 의구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성능에 완전히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는데요.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포르쉐 964를 따돌리는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후에 이것이 과장 광고로 고발되어 광고가 내려지기도 했었지만 그만큼 현대차는 이 차를 잘 달리는 고성능 차로 인식시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는 말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엘란트라는 당시 126마력의 차체 출력을 보여주면서 소나타가 가진 115마력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나타보다 작은 차량에 단단한 힘을 본 한국의 고객들은 엘란트라에 서서히 매료되기 시작했는데요. 중형 세단뿐 아니라 엑셀을 타던 사람에게도 엘란트라는 자신보다 작은 차인 프라이드에게 오르막길에서 가뿐하게 추월당하는 구력을 한 번에 씻어줄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시 기준으로 011초 최고속도 180km라는 미친 성능을 보여주는 자동차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쉽게도 이러한 고성능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는 다소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당시 엘란트라 1.6은 배기량으로 분류되는 세금 구조상 소형차의 기준인 1500cc를 뛰어넘는 1595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어 이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한국 시장에 맞춰 고성능에서 약간의 다운그레이드를 거친 엘란트라 1.5를 내놓게 되었고 이를 주력으로 판매하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수동기어를 통해 천천히 1단부터 5단까지 단계적으로 속도를 높여나가는 운전을 기본처럼 해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RPM이 매우 크게 치솟으며 튀어나가는 듯한 엘란트라의 움직임은 사람들에게 마치 엔진에 이상이 있는 듯한 이상한 불편함을 주게 되었고 실제 이를 판매하던 영업사원조차도 이러한 부분에서 고객들의 질문이 세도하자 엘란트라는 그냥 1.5만 타도 충분하실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이런 시장에 순응하지 않고 고성능 차량이었던 엘란트라 1.6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개발을 꾸준하게 이어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펼치며 고성능 차량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게 된 현대차는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 펼치지 못했던 고성능 차량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공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곳이 바로 국제 모터스포츠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가 주목한 것은 바로 랠리였습니다. 이는 F1과 같이 차량을 개조하여 양산형과는 거리가 다소 먼 퍼포먼스만을 극대화한 대회가 아니라 양산차의 규격을 유지하면서 성능까지 보여줘야 하는 랠리의 특성을 이용해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차의 우수함을 알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랠리의 주력차는 한국에서 제대로 고성능의 기지기를 펼치지 못했던 엘란트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엘란트라는 랠리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해낸 드라이버가 바로 호주의 웨인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주 출신의 드라이버로 1978년부터 WRC 랠리에 참여한 베테랑 드라이버였는데 그런 그가 1991년 당시 현대차의 호주법인에서 설립했던 현대 월드 랠리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현대차를 세계에 알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를 알리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차가 바로 엘란트라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차를 직접 구매해 지역 랠리에 출전했는데 별다른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출전임에도 이 차를 몰고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92년과 1993년 호주 랠리에서 클래스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현대차는 첫 우승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증명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자신들의 경력을 쌓아나간 현대차는 마침내 1999년 WRC 최상위 클래스인 월드 랠리카 부문에 대한 출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이 분야는 일본과 유럽차들이 대부분 독차지하고 있었던 터라 이 분야에서 현대차가 뛰어든 것은 매우 생소한 그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현대차의 첫 시즌은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2000년 7개 업체에서 6위 2001년 6개 업체에서 6위 2002년 6개 업체에서 4위를 기록하는 성적에 그치고 만 것인데요. 그렇게 패배의 쓴 전을 마신 현대차는 제대로 된 정비를 통해 다시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월드 랠리카에서 물러났다가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복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현대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우승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상상된 기술력과 유능한 팀원들로 이루어진 그들은 그렇게 수년의 세월을 경쟁했고 마침내 2019년 WRC에서 사상 처음으로 제조사 부문 챔피언에 오르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1998년 WRC에 처음 도전한 지 21년 만의 일이며 2014년 현대 모터스포츠 법인을 세워 WRC에 복귀한 지 6년 만에 이뤄낸 캐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당시 최종전이 취소됨에 따라 그때까지의 결과만 놓고 채점을 진행 챔피언을 선정했었고 이것을 두고 탐탁치 않은 시선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끝난 2020년 월드랠리 챔피언십에서 현대차는 제조사 부문 2년 연속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하며 이런 의심의 눈초리들을 완전히 벗겨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올해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이탈리아 몬자에서 열린 월드랠리 챔피언십 7개 라운드 중 3차례 우승을 차지한 현대차는 지난해의 찝찝함을 뒤로 안 채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으며 이는 2016년 폭스바겐이 동일 제조사로 2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한 뒤 4년 만에 처음 있는 기록으로 평가받으며 그렇게 이탈리아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산차들의 평가가 국내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동차 브랜드가 세계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면 한국의 기술력은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한국만의 기술력들이 국내나 해외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뛰어난 만족감을 전달하고 그렇게 한국의 자동차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